와 근사하게 됐네요 마지막 식사다 이게 칙순이 아까 녹용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여기다 고명가처럼 넣어서 먹으면 돼 고사리 올려먹는 것처럼 이거 하나 뭐 봐도 돼 근데? 뭐 봐도 돼? 어때? 고사리 먹는 느낌이야? 건강한 맛? 고사리 같은 맛도 나오면서 향이 고사리인데 도라지랑 고사리랑 섞어놓은 느낌이야 여기 이제 얹히는 거야 이거를 그렇지 여기 이제 딱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? 야 너는 먼저 다 먹어 즉수 많이 넣었네 자 먹어볼까? 먹을 줄 안 해 먹을 줄 알아 장어탕 한 그릇이면 뭐 아오 아 아 다 뒤졌다 진짜 맛있다 부자지간에 프린이 아 이 맛이에요 아 야 치수는 언제 볼까 이게 이야 저렇게 먹어야지 아 좋다 되게 좋다 음 아 장어 6마리 터지네 진짜 보양식이다 와 쟤 지금 배고파 죽겠어 지금 태풍이 지금 태풍씨 쓰러집니다 배가 장난이 아 미쳤다 미쳤어 진짜 아 음 딱 나 먹고 음 좋은 거 위에 또 좋은 거 위에 또 좋은 거에요 야 이야 대박 장어 위에 육수 위에 거기에 또 칡수 밑까지 하 좋은 건 다 들어갔네 여기 와 진짜 맛있다 훈이 훈이 꼭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너 그치 훈 양념이 한 번 먹겠다니까 이야 맛있다 이게 어저께 먹은 장어는 이게 밑다이죠 그리고 이게 진짜 장어 하루 동안 계속 끓여놨잖아요 진짜 여기 와서 잘 먹는 것 같아 아 좋다 진짜 맛있다 그냥 놔먹고 그냥 놔먹고 우리 첫째도 너무 잘 드시네 너무 잘 먹는다 너무 먹음직스럽게 먹는다 맛있게